저는 이상하게도 금요일만 되면 그냥 금요일 밤만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밤만 되면 지나치게 되게 뭔가 뭔가 되게 결렴치하다 해야 되나? 어쨌든 금요일 밤을 여러분 오늘은 이 삼겹살을 준비했는데요 며칠 전에 친구와 삼겹살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삼겹살을 못 먹게 됐는데 음 불금에 지나칠 수 없잖아요 불금에 지나칠 수 없기에 오늘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bakers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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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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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